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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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좀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자 제가 찾아보다가 오늘의 떡 만들기가 있더라구요 하나씩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런 떡 만들기가 있어서 이게 뭐 찜기로 찌거나 그런거 필요없이 클레이가 처럼 바로 만들어서 또 먹을 수 있고 맛도 좋다 그래서 아이들과 먹으면 잘 수 있고 먹으면 잘 수 있고 저희가 오늘 한번 이걸 만들면서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거 하고싶어? 그러면 다같이 갖고 놀아보자 다같이 만들어 볼게요 열어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서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이렇게 보면은 색깔을 어떻게 섞으면 색이 나오는지 색상 혼합표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하게 될게 좋더라구요 이렇게 클레이처럼 도우처럼 쌀이 들어있구요 앙금도 들어있구요 자 이렇게 만들기 도구까지 간단하게 들어있습니다 엄마가 설명서 보면서 너희들 만드는거 도와줄게 자 우선 이거를 뜯어봅시다 뜯어주세요 이게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이렇게 1시간 이상 해동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방법도 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뽑아줘 모양은 다른데 이렇게 기본 구성은 다 같은거 같아요 이거 검은색이야? 응 검은색으로 눈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저번에 하다보니까 이 종이컵이나 요런 나무 이쑤시개도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준비를 해봤구요 엄마 이거 봐봐 그걸로 찍는거야 여기에 숟가락 칼 이렇게 틀 이렇게 틀까지 하트랑 동그라미 틀이거든요 응 나 하트 잘하는데 이거 하트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 알았어 자 사랑이거 하나 하늘이거 하나 나 있어 자 어떤거 만들거에요? 그림 음 나는 이거 나는 하늘이 어떤거 만들고 싶어? 나는 수박 수박? 응 수박떡은 수박을 만들거니까 우선은 파랑 노랑을 섞어서 엄마가 녹색을 만들어볼게 하늘아 응 하늘이가 섞어줘 응 파란색 밑에 하늘이 까봐 응 그럼 요거 다하자 다하고 요 떡 먹어봤으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떡이 저희가 먹어봤는데 어 맛있더라구요 진짜 맛도 있고 향도 있고 맞아 이거 고구마 향 남네 뭐? 단호박? 단호박인지 고구마 냄새 나거든요 주물주물 해줘 하늘아 그래서 초록색 만들어서 우리가 수박을 만들어볼게 여기 있는 수박 엄마는 이쁜색깔 뭐 하나를 만들어볼까 칼 조금 엄마는 복숭아야 돼 복숭아 한번 만들어볼게 복숭아 만들어볼까 바나나 만들어볼까 복숭아 복숭아? 오케이 복숭아를 만들거니까 핑크색을 만들어볼게 엄마도 초록색 초록색이 많이 필요하네 초록색 많이 만들어서 우리 같이 서로 나눠주자 그래 나 지금 이거 우와 우와 누나 봐봐 색깔 이쁘다 아이 자꾸 먹으면 어떡해 어떤 맛인지 궁금해 하늘이도 먹어봐 조금만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이거 봐 너 손 다 씻었잖아 너 손 다 씻었잖아 아 맞아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거 봐봐 저는 이 색깔로 복숭아떡을 만들어볼게 복숭아 어머 아 예뻐 더 크게 만들어주지 사랑아 체리 더 크게 만들어 동글동글해서 봐봐 이렇게 얘들아 봐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앙금을 넣는거야 앙금은 이렇게 앙금을 이렇게 넣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런 종이컵이나 틀이 있으시면 이런 걸로 꾹 짜잔 그럼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남은 건 이따 또 필요할 때 쓰면 되니까 다행히도 이렇게 하늘에도 쭉쭉 그렇지 더 눌러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왜 수박 딸기 아니야? 수박 왜 이게 있잖아 이거 수박 수박 아 수박이 이렇게 잘라는 모양이구나 수박이네 진짜 우리가 먹는 거니까 앙금을 많이 넣어서 뭐야 내꺼를 거기다가 넣으세 야 이거 띄고 자 우와 여기다 수박 모양을 만들어야지 자 봐봐 어떻게 하냐면 하늘아 엄마 티 에이 뭐야 그게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똥똥해야지 이쁜거야 아니야 이뻐 내꺼야 그것도 이뻐? 그래 하늘이 하고싶은대로 해 봐봐 하늘아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알려줄게 이거를 이렇게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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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엄마 나는 봐봐 벌써 3개 만들었어 우리 사랑이 잘 만드네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지렁이처럼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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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늘이 뭐 만들어? 하늘이 수박 왜 아직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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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꼬불꼬불 뭘 만들어볼까 이번엔 더 더 길게 해야지 더 길게 이번엔 뭘 만들어 보자? 엄마한테 떨어졌어 떨어졌어? 응 괜찮아 이렇게 나 좀 갈색 이런게 필요한데 이거 갈색 만들어야 돼 섞어야 돼 갈색 같아 짜잔 복숭아 같은가요? 얘들아 이거 봐 어때? 우와 이쁘지? 자 이렇게 만들어 올려놓고 짜잔 어때 얘들아 우와 수박 같아? 짜자잔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올려놓고요 엄마 나도 복숭아 만들고 귀여워 애기 복숭아 사랑이가 만든 복숭아예요 너무 귀여워 애기랑 엄마를 같이 놓쳐 엄마는 얼굴 만들어보고 싶어요 엄마는 얼굴 만들어보고 싶어요 어 만들고 싶은거 만들고 엄마는 살구색은 어떻게 만들래? 엄마는 살구색은 어떻게 만들까 이게 색깔 조합도 지금 무슨 색깔이 나올지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아이들과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오 그렇지 그렇게 꿋꿋 그치 약간 비슷하지 어 이것도 약간 갈색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금 주황색에다가 파란색을 섞었어 엄마가 응 봐봐 좀 갈색 같아 응 그치 자 바나나를 만들려면 하느라 엄마한테 그 다음에 파인애플 파인애플 알았어 우선 이게 하고 파인애플 이걸 하느라 여기다가 요만큼만 찍어주세요 살짝만 아냐아냐 많이 말고 바나나일거니까 살짝만 자 요런거를 두개를 만들거에요 바나나를 만들거기 때문에 자 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그렇지 어 이 힘도 세요 우리 하늘이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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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됐다 됐어? 오 잘하는데 엄청 크지 잘한다 하늘이 이거 봐 얘들아 우와 뽀송아 같지 아니 바나나 같지 엄마가 여기다가 이제 엄마 바나나 같애 이거지 그래 이거 봐봐 그럼 달 어 맞아 달 어때 바나나 같나요? 네 바나나 같애요 사랑이야? 너무 귀엽다 파인애플 모양 사진처럼 아주 예쁘게는 못 만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니 계속 하늘아 이거 봐 하늘아 이거 봐 하늘아 자 이렇게 또 만들어 두고요 짠 꽃이에요 짠짠 얘들아 이거 봐 이거 봐 어때 짜잔 얘들아 이거 봐 어때 하늘아 우와 보고 얘기해 보지도 않고 얘기해 보지도 않고 얘기해 짜잔 할아버지에요 사랑이 다양하게 잘 만든다 어머 이거 봐봐 나 잘했다 어머 하늘이 잘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름 아이들도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봤는데 자 우리 이제 하나씩 먹어보자 엄마가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조금씩 잘라먹어보는 건 어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복숭아 먹어보자 엄마가 만든 거 엄마가 내가 만들어보자 내가 좀 잘려면 안 돼 먹어보자 한 번 먹어봐 그럼 하늘이는 엄마가 만든 거 먹어봐 음 따봉 하늘이는 어떤 거 먹어볼래 이거 말고 이건 빼 빼 한 번 먹어봐 음 그럼 이거 먹어봐 이거 누나가 하트 예쁘게 잘라놓은 거 음 앙금 맛있다 앙금 블루베리 맛있다 그치 음 음 이거 다음에 좀 이거 또 만들어서 먹어볼까 근데 엄마가 먹어도 돼? 어 먹어봐 할아버지 얼굴이야 먹어봐 눈 먹으래 눈부터 먹을 거야? 응 안 깨물어봐 엄마 거기다 앙금 넣었어 수박이 먹었어 앙금 되게 맛있다 시원해 수박 응 시원한 수박입니까? 진짜 시원해 진짜? 그럼 우리 이제 안녕 인사할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 안녕